후 몬스텍스 안녕하세요 몬스텍스입니다 굉장히 긴장하시거든요 땀보니까 엄청 긴장돼요 한숨 안 돼요 한숨 안 돼요 잠깐만 타임 뭐 뭐 뭐 뭐 좀만 더 몬스텍스 스타일로 야 안 하는 편은 잠깐 나갔다 와도 돼요? 공주 싫어 친한 게 컨셉 아니에요?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K-POP MAKES ONE M-Wave Meet & Greet 몬스텍스 편 8월 4일 금요일 오후 5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많이 놀러 오세요 M-Wave Meet & Greet